인사드리겠습니다. 수다마스다 안가고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로 노후가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은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그 길에 갔는데 약 한 3분의 2 정도 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실은 좀 더 앞에 갔었으면 저희 파트너도 좀 더 빨리 왔었겠죠. 그런데 3분의 2 지점에 오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또 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무대를 섰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 강의하실 분이 저의 스폰서이신 변인성 단장님인데 어저께 밤늦게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나 중국에서 한국 못 들어갔는데 강의 본부장님 좀 해줘. 그래서 땜빵으로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의 이 애터미에서 입문해 가지고 고러왔던 나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은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왜 적냐 하면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생년월일이에요. 놀랐었어요? 원래 나이 71, 말띠 54년생입니다. 조금.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적었냐 하면 저도 한각대인 말에 이 애터미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희망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그려질 겁니다. 저도 인생 제 막바지 직업을 애터미나 통해 애터미라는 걸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본부장의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리더스 클럽 들어왔지 4년째. 지금 4년째. 좀 괜찮겠죠? 월 1000에서 1500 사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순수하게 애터미를 금방 시작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인연들을 저는 몇 분의 인연을 통해 만났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연을 맺게 된 분이 여기와 계세요. 지금은 제 파트너이시지만 과거에 저도 A사를 했기 때문에 A사의 업라인 스폰서이신 우리 박영찬 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 아니 A사 아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한 20년 전 그것을 올라가는 거죠. 그때 우리 박영찬 총장님은 저하고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A사를 통했을 때 그리고 애터미를 통했을 때의 느낌들은 다 다르던데 저분은 아메의 다이아몬드까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크게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스토리와 또 제가 여러분들 끙깊게 진짜 해야 되는 이유 Y 애터미를 갖다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승진 국장님이 제 파트너예요. 그런데 여기 조승진 국장님도 직접 제가 아는 인력이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나온 분이거든요. 제가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계신 제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님도 계시지만 8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그래서 저는 저 의지 없이 관계없이 제가 하는 일 관계로 인도네시아는 곳에 회사로 나가게 됩니다. 지출하게 돼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갔다가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2000년도까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버렸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한국 안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우리 박영찬 총장님을 만나게 됐죠. 네트워크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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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제가 했던 업이 세탁업을 잠시했었어요. 그때 이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어떤 분이 제일 감사하게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의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분 감사한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성공했을 때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고개를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쭉 잘 되면 괜찮을 텐데 처음 이게 애간장을 녹음하면서 이 사업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예요? 사업이 안 될 때는 스폰서 나한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조금 더 해줬으면 파트너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아서 막 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권이랄까 안정권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그런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저한테 들어오는 분이 장애란 총장님, 제 스폰서예요. 저의 가게에 자그마치 8개월 동안 찾아왔었어요. 변인성 단장님과 같이 그때는 여기 없었을 때 수원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목이니까 이 사람들이 변인성 단장님 출근할 때 가게 들려가지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다? 아니었었죠. 제가 애터미를 전화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애터미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은 장애란 총장님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가 저희 가게 들어왔었어요. 굵은 목소리로 애터미 아시냐고 이렇게 애터미 이렇게 들어왔어요. 중국말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보니까 우리 조선 교포분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더울 때 왔었으니까 물하고 수고하신다 하고 저도 과거에 네트워크를 경험했었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했다 갔어요. 그러니 그 다음날부터 누가 온다? 이제 이종훈 총장님 오시는 거예요. 장애란 총장님의 어머니예요. 그분이. 이종훈 그분이 저희 가게를 이틀이 멀다고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백만값 잘하고 계시죠? 백만값 하면 다들 반겨줘요? 안 반겨줘요? 저는 많이 반겨줬었는데. 그 백만값을 그때도 장애란 총장님은 지금 백만값이 몇 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가게에 올 때는 다른 데 쭉 있지 않습니까? 수십 군데를 매일같이 갔으니까 그분들은 인맥도 없고 한국에 인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콜드 컨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게에 왔을 때는 물 한 모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안이 됐던 거죠. 이종훈 총장님이. 그래서 저희 가게를 또 오면 자주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방 금방 온다고 해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 사실은 본인 당사자는 몇 개월 갔는지 이건 몰랐었어. 그런데 나중에 아는 얘기가 들리는 얘기. 저희한테 한 얘기가. 아휴 사장님 8개월 동안 가면서 나한테 치솔 한 가치도 안 사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저도 치솔 하나도 사실 구매를 안 했었습니다. 맞아요. 잠깐만 물 좀 한 번 더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치솔 한 가지도 안 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 네트워크 사업이 저는 끈기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끈기의 사업. 정말로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혹 이분들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안 왔어. 에이 저게는 이제 재미없어. 아주 생각도 안 되고 하니까 딱 적고 다른 데로 갔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다? 안 했죠. 제가 사람이 환경이 그리고 바뀌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61, 62 됐을 때 그때는 적고 어디로 간다? 제가 이제 시골에 기농하려고 그때 기농품이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상북도 봉화군, 봉화 거기다 땅을 좀 매입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브루벨리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저한테 2개월만 늦게 왔었으면 저는 애터미하고는 전혀 딴 길을 걸어갔겠죠. 지금은 촌부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다시 컴백됐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저 그 2개월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선택도 자유라고 그랬죠. 선택도 본의의 몫이라고 그랬죠. 선택도. 지금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업을 했고 자부가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은퇴 기로 있는 분. 안 그러면 지금 은퇴를 했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길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선택의 하나겠죠. 저도 그 선택의 하나가 애터미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접했고 여러분보다 먼저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교육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의 8단계 다 알고 계시죠? 1번이 뭐예요? 1번이 꿈이죠. 꿈과 목표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애터미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 장애물을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과 목표의 성공의 8단계 1번이 그래서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내가 제대로만 인생 신호를 적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지금 현재 성공자들 비율을 보세요. 90%는 소비자로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자는 1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쭉쭉 나온다 보면 오토 판매사 몇 명 해외까지 나오면 더 되겠죠 약간. 그리고 리더스, 로얄, 크라운, 임페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위 단위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은 길목마다 내가 목표가 정확하게 써있으면, 꿈이 정확하게 성립되어 있으면 내가 버킷리스트의 인생 시나리오에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 정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애터미 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 길을 갖다 걸어갈 거예요. 성공적인 길을 갖다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줄 합니까? 세 줄 합니까? 한 줄 하는 사업이에요. 바이너리에 두 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두 줄 사업이죠. 분명하게. 두 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 줄 하는 사업 아니에요. 두 줄 하는 사업이죠.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두 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양쪽 다 한꺼번에 같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는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 한쪽이 먼저 나오면 한쪽 위에서 스폰서는 그 라인 잡고 내려가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조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애터미 들어와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좌우로 했죠. 그래서 좌측, 우측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회원 가입하려고 보니까 좌측에 우리 이종원 장일환 총장님이 좌측에 한 몇 명 회원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측에다가 명단 작성을 해보면 어떤 명단이 여러분 속에 떠올라요? 내가 만만한 사람을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제 깨놓고 막 얘기해야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하고 만만한 사람들하고 먼저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본인보다도 좀 더 사회적으로 조금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분을 리쿠리팅해가지고 모셔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셔온다? 스폰서는 어떻게 한다? 호일러 배웠었죠. 여러분들 여기 교육을 하면 다 들어서 다 알아. 이 말랑 저 말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일러를 써야 돼요. 호일러. 호일러.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써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총장님 와 계세요. 저 밑에 파트너는.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바빴었던 분이세요. 지금 박영찬 총장님이세요. 저는 본부장이고 저 밑에 파트너는 총장님이세요. 이게 이 사업이 매력적이에요.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쭉쭉 가는 건 아니에요. 역전도 되고 역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박영찬 총장님을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잖아요. 저분이 과거에 부동산 지도 교수를 했었어요. LBA 경제연구소 그게. 교수님은 계셨었고 저는 그때 학생으로 같이 참여해서 저는 31기였었어요. 부동산학 그게. 김정수 LBA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네트워크를 많이 왔다 안 왔다? 엄청나게 왔었겠죠. 왔는데도 과거에 A사에 쓰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함에 좀 수위가 많이 밀렸을 때 갔었겠죠. 그런데도 이분은 왜냐하면 저하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가입을 하게 된 동지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이분을 모시고 갔을 때 처음으로 저도 처음으로 이분을 모시고 갔을 때 사업 설명 처음 들어보러 갔었어요. 어대 수원센터에. 그때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이 조그만 곳에서 하는데 그때는 한 2시간 반석만 하면 열정을 보러 와가지고 침튀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열정은 대단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화는 많이 오지. 답다지 얼굴을 물락뿌락하지. 그런데 어떻게.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었었어요. 이분은. 덮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질 내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부동산을 갔죠. 그리고 또 계속 갔죠.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눈치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 이따가 나오고 손님들하고 나오고. 제가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판을 좀 깔아라 얘기해요. 속된 말을 해가지고. 좀 두꺼워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맥망갑 하는데 가게 들어갔어. 싫어해. 그때는 나와. 또 가. 나왔다 가. 나왔다 가. 이게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안 두꺼워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아는 포인트잖아. 그런데 이걸 두꺼우니까 계속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고 그것도 기회를 잘 봐야 찾아가면서 누구를 한다? 호일러를 써야 되는 거죠. 호일러. 호일러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여러분들 관계를 진짜 잘 관계를 가졌어야 돼요. 저도 오늘 제가 어저께 밤늦게 메시지를 안 받고 이렇게 변인성 단장님이 지금 중국에 계세요? 왔는데 나 강의하기 싫은데요? 이랬겠다. 아니면 그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말은 여러분들이 일단 절대로 같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나쁜 길로는 절대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호일러를 서면서 우리 박인찬 총장님을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또 초기에는 보면 우리 변인성 단장님 장일환 총장님이 변인성 단장님 팀장 장일환 총장님이 판매사 한 달 변인성 단장님이 저한테 보여주는데 100 얼마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판매사 유지했을 때고 보통 안 하니까 얼마? 일주일에 한 번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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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2, 30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몇 년간 그 핫라인을 키우고 핫라인을 갔다가 했는데 견뎠단 말이죠. 그래서 변인성 단장님은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하고는 띠동갑인데. 그런데도 왜?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변인성 단장님 얼굴 떠오른다니까. 장일환 총장, 장일환 총장, 눈에 얼굴 떠오른다니까. 왜요? 나를 애터미에 입문을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우리 노정구 단장님 얼마나 열정이 많았어요. 노정구 단장님이 크라운마스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하고 전화를 드리면 절대 맞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스폰서가 크라운마스터가 주변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분당센터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우리 형제라인센터에서는 줄을 잇고 상담하려고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기 정말로 좋은 센터, 정말 좋은 라인에서 여러분들 사업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셨죠? 아까 이분들이 매일 가게를 찾아오는데 제가 중간에 계기가 하나 마련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그때 보통 일반 가게에 가면 커피가 어떤 커피가 있어요? 노란 커피 있죠? 노란 커피. 맥심이죠. 맥심. 맥심을 다 먹고 있잖아. 맥심 먹고 있는데 커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이종음 총장님이 그때 이종음 사장님이 커피가 없는데 커피 뭐야? 그럼 잠깐 기다려 이래.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잠깐 기다려 이래. 쫓아나가 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인성 단장님. 커피를 손도 큽니다.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커피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사시면 안 되면 이거 우선 들고 계시고 다음에 커피 한 권 갖다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애터미의 커피하고 인연을 맺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서순례 본부장님이신데 제품이 어느 제품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사용했었어요. 애터미 제품을. 그때 이제 하나의 큰 머리를 띵하고 맞았던 그게 있어요. 제품으로서 하니까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A사. 그래서 또 아는 지인 몇 사람한테 주니까 물건 좋다. 이 물건 나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엘사에서는, 아메에서는 그렇게 내가 재구매, 재구매 입이 부릇하도록 얘기하더라도 들어오기 어려웠었는데 이 애터미에서는 재구매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카달록 봤어요. 보통 여러분들 100만 값 하러 가면 카달록하고 제품 한두 가지 이렇게 조그마한 데 이어서 주고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카달록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디로 간다? 휴지통. 휴지통. 그게 아마도 지금 몇 장소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제품을 무슨 관계를 해서 알아보니까 좋은 거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카달록을 덜쳐봤죠. 덜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제일 먼저 들어오던 것이 이랬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아메의 건강기능식품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 달 리필분이 약 8만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비싸다 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품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컬러 포도 멀티비타민 해서 2개월 분에 3만 5천 원, 한 달 분에 1만 7천 5백 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예사할 때는 굉장히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라든지 이걸 많이 알았었어요. 23종, 6무기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어? 1만 7천 5백 원과 한 달 분이 8만 얼마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식품을 먹겠어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애터미에 클러프토 멀티비타민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먹을 거 먹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저도 그걸 보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죠. 그 전까지는 계속 더블엑스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계기가 마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고 12월 말 2015년부터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죠. 15년부터 이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면 여러분들 파트너하고 많이 가면 한 방에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 혼자 달랑 가는 게 좋아요? 많이 가는 게 좋죠. 그때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간다? 변인성 단장님 장혜란, 이정은 동기장님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한 동 소화 간 사람 그랬던 그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인성 단장님 산하 좌우로 물러물쩍 있는 우측 좌측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룹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원래 목표가 어떤 목표예요? 우리 9호, 분장탑 9호 1 플러스 1 이게 어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다? 우리 노정훈 단장님 머리에서 하도 여러분들이 초대 힘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라든가 세미나에 한 분만 모시고 오라, 한 분만 한 분만 그러면 한 분이 1 플러스 1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노 단장님이 이 구호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가 그렇게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지금 중국을 자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9호 경험이 과거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한 10년 이상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인도네시아 지사가 오픈했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지사가 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리 선접하러 가지 않습니까? 2017년도부터 갔었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더 갔다 나갔다 더 갔다 나오면서 한 분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의 자카르타 센터가 까만기산 탑센터라고 팀장님이 계세요 수산티 팀장님 그게 제 좌측이고 또 우측으로는 엔젤리나 북장님 두 분의 좌우에 센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굉장히 올라오고 할 수 빠르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1명씩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 센터장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미나장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났는데 보니까 정말로 눈이 똘방똘방하고 열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국 들어오는 날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공항 가는 길에 식당에서 대로변 식당이에요 대로변 식당에서 그 사람한테 이걸 했어요 팩 발랐어요 옆에 눕히 놓고 의자 안 차놓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에 한국 리더들 변희성 단장들 가서 이거 팩 엄청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꾸준히 성장성장해가지고 한 그룹을 맡고 있죠 그렇게 해외 그룹이 탄생이 되는데 그 해외 그룹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나의 파트너를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신중했어야 돼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다 성공하면 안 되죠 다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할 수도 없지 그래서 이성렴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게 자기 암시 자기가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여러분들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목표가 목표 임페리죠 임페리인데 임페리 가기가 옆집 동네에 가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아쉬우면 가치가 없지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하늘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성렴 박사님의 자기 암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중국에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외웠죠 이 사람 꼭 찾아야 된다 계속 외웠었어요 외웠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애 이름이 윤희인데 윤희 엄마 아직도 애틈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하죠 당연히 임페리는 알거든 그래서 우리 강혜리가 이번에 애틈이 때문에 한국 돌아가고 애틈이라 알아보러 들어온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찾고자 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온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때가 20년에 2022년 20년 코로나 그때 부정 무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이프와 같이 왔어요 그분이 지금 중국에 샤먼 센터의 센터장에 있은 샤먼 센터의 황닉나 황닉나 팀장이고 한족이고 남편은 박강일 팀장이에요 그분 부부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코로나 바로 오기 전이니까 이제 석세스도 크고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왔냐 하면 자기도 중국에서 무역이라든지 이걸 하다가 그만두고 화장품 장사 그리고 재배출입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걸 갖다가 원죄를 갖고 했었는데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동영상이라든지 이걸 보다가 박강일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박강일 회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한국을 들어왔었죠 들어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정말로 좋은 제품 값싸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그리고 보상 플레임 비전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공부도 해가 왔으니까 본인이 석세스 가서도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중국이 2020년 4월달인가 7월달인가 그때 오픈이 됐어요 2월달에 가서 그런데 그때가 무슨 그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줌이라는 것이 또 아직 나오기 전에 개발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상으로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꾸준히 제품을 많이 써보고 제품이 자꾸 좋고 제품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품 애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소비자 그룹을 많이 형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업업 진도는 조금 덜 나더라도 소비자 그룹은 상당히 상당히 이렇게 많이 퍼져 퍼져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아까 제가 적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좀 풀어야 되겠네 아 좀 이 끝에 좀 풀어볼게요 그럼 한 김에 목주름이 여기는 못해 목주름이 여기에 아이컬림 한 달에 하나 다 발라요 목주름이 없진 않아 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그리고 팩 팩 남자가 팩을 왜 해? 그런데 남자도 이 사업이니까 내가 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모습이 바뀌어 보면 얼굴이 좋다 건강하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애터미의 건강식품 그 다음 제 화장품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세 번은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 두세 번 정도는 얼굴에 우리 팩을 합니다 팩을 하고 많이 붙여놓고 그냥 잡니다 자요 보면 자니까 어떻게 유지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왜냐하면 내가 사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분들 얼굴도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보다도 더 팩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 모습이 바뀌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우면서도 하기 어렵잖아 쉬우면서도 그렇죠? 쉬우면서도 하기 어렵은데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히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매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얼굴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어야지만 그때부터 내 사업이 잘 되거든 왜?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다 보면 누구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중국에서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거대 인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났어 같이 만났는데 그 사람의 화장품 하나가 한국 돈으로 130만에서 200만 원 가게 쓴 사람이래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별로 안 좋아 피부가 나이는 이제 50 채 안 됐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울글만 보는 거 울글만 이렇게 이렇게 화장품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울글만 봐 그러니까 이제 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냐 그러니까 피부가 상당히 좋으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실례지만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50대 조금 가정이지만 50대 초반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이를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눈동자고 돌아가 버렸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피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 우리 애터미의 제일 좋은 4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사과농을 받았잖아요 이런 화장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매일 쓰면서 이렇게 팩트하고 우리 해모힘 건강식품 먹으면서 내 건강 보라고 이렇게 배 조금 나왔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운동 하루에 아침에 왜 맨발로 우리 집 이 뒷산에 그게 맨날 걷습니다 한 8천 번에서 1만 번 정도 걷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좋지 보니까 외관상으로 보니까 건강하게 보이지 피부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 확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품을 쓰겠다 안 쓰겠다 제품을 쓰게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회원이 되겠죠 회원이 되어있어요 이제 회원이 되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즘 뭐야 또 워낙 많으니까 또 애들 방학이고 하니까 한 달간 여행을 갔다가 큰 좋은 차이 그거 해가지고 몇 가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한 달간 막 떠나더라고 스케일이 크더라고 갔다가 며칠 있으면 돌아오는데 이제 오븐에 제가 또 만나러 또 중국 7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모습이 첫째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터미 사업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이게 큰 건물에 이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아파트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빌딩도 될 수 있고 뭐 가져가고 그 되죠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 중간 건물 꼬마 빌딩을 가지고 싶으시냐 이거죠 큰 거 가지고 싶죠 큰 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임페리얼이에요 임페리얼 건물이에요 임페리얼 건물 이게 리더스 건물이고 이게 오토 판매사 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오토 판매사 건물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임페리얼 건물을 가져야 되겠어요 임페리얼 건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페리얼 건물을 가지는데 처음부터 임페리얼 건물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죠 그러면 판매사 리더스 임페리얼 중간중간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오토 판매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안 되신 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시작하는 분 여기까지 작은 빌딩 이게 뭐예요 월 200만 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에이 뭐 난 여유 있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에 목숨 내놓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죽질 않아 욕에 거짓게 가면 박한길 우리 회장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임페리얼을 거짓게 가는데 80%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고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첫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약한 분들은 꿈이 약한 분들은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데 들어와가지고 조금 싫은 소리 들어가면 에이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꿈이 크면 무시하고 이걸 넘는다 말이에요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도 1년 안에 여기 가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보면 1년 2년에도 여기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2, 3년 3, 4년 돼도 못 가신 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건 뭐냐 내가 하기 나름이다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운이에요 분당 탑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왜요 우리는 여기 빌딩 컨트롤타워에 누가 계세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계시잖아요 노정구 단장님 그리고 지금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변인성 단장님 계시잖아요 줌이다 중국이다 뭐다 이런 거 설치 변인성 단장님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에서 진짜 팔방 사방 팔방 뛰고 계시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총장님 형제라인 얼마나 똘똘 뭉쳐서 우리 분당 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원 플러스 원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말로 쉬운 것 같아 정말로 쉽습니다 쉬우니까 한 분 한 분 진짜 내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면 아니 어떤 누가 그런 임페렐분이 상담 자주 해주는 팀 없어요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상담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나인에서 복받게 우리 사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을 너무 강가하지 말고 너무 쉽게 또 포기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왜냐하면 저도 여기 소득이 제 나이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애터미 하시는 많은 사람들 보면 60대 후반 70대에 가서 수입 술 한잔 식사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만나죠 친구들 과거에 잘 만났던 사람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렇게 임원도 하고 잘 나갔던 이렇게 해서 다녔던 사람도 지금은 한번 만나자 같으면 마누라 용돈 눈치 보느라고 몇만 원 겨우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안주도 풍부하냐고 그 한 대에서 가서 먹으려고 그래 바로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사업 설명에도 우리 강의 물론 나왔지만 TV 뉴스 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암울하시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 택배 이렇게 지하철 택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서울에나 보니까 왜냐하면 만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지하철 무임성차잖아요 무임 그거 갖고 이렇게 킥 그걸로 해가지고 몇 개 들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도 그게 행복하대요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애터미 일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면 정말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 분당센터에 저의 스폰서님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의 저의 이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오신 스폰서 파트너분들 스폰서님들한테 진짜 박수 크게 한번 쳐세요 진짜 박수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홍준영 본부장님이 푸트 뭐지 푸트셀프 푸트셀프 그걸 갖다가 강의 몇 번 했었죠 미래에 미래의 삶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운동도 하고 저희 집이 어디냐면 이 신갈이 여기 있어요 보면 수원시지 이렇게 바로 있는 거기에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골프장이 다 있어 거기 뒤에 맨발을 하고 하는데 운동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또 나를 저를 애터미에 이렇게 입문시켜주신 우리 장애란 총장님 변인성 단장님 그리고 분당 탑의 수장이신 노정구 단장님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죠 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늘 감사 고마움이 가슴 깊이 새게 되는 거 자꾸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진하다 하는 것이 감사의 고마움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서로 나이가 조금 이따가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성급식에 가다 보면 70대 중반에도 성급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젊은 분들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들 꼭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꼭 성취하시고 분당 탑에서 여러분들 꼭 같이 성공하자고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